보호소에서 가여운 강아지들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무작정 입양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랜 시간 생각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려는 분들도 있어요. 보호소에서 입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화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공짜 맞죠? 둘째, 키워보고 못 키우면 다시 데리고 와도 되나요? 셋째, 커지는 강아지 말고요, 작은 애로 주세요. 넷째, 코 안까진 애 없나요? 코가 까만 애가 좋아요. 등등 많은 어이없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해요. 또한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강아지를 봐주세요.